자 지금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 사이사이를 공략하기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막창이랑 수심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물이 희한하게도 막창보다 더 탁합니다 막창은 상당히 물이 맑은 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바람이 살살 불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패스들이 이 얕은 셀로우 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패스들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투둑거림이 아니라 그냥 물고 꾹 끌고 가는 그런 바이트가 들어오네요 으 사근년에 박히고 흥겨져 나오는 행오프 장애물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스피너베이트에 활성도 높은 베스를 확인하고 더욱 기대감 높은 탐사를 이어간다 빨리빨리 검색을 해서 봤나 보자 자 스피너베이트하고 연하고 거의 뭐 싸우는 수준으로 지금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면을 타고 툭툭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자 어 손맛 좋습니다 자 천천히 연을 휘감지 않도록 오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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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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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온 최고 좋습니다 아 역시 만경지 베스트다운 채색을 하고 스피너베이트를 물고 나오죠 베스트입니다 장애물 극복 능력이 좋은 스피너베이트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 지금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서 다소 이 연 눈에 보이는 연을 넘겨서 캐스팅을 해서 연 쪽으로 끌어올 때 그쪽에서 또 꾹 끌고 들어가는 그런 강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얕은 곳이지만 그래도 봄이기 때문에 베스트들이 연한 셀로우 근처까지 얕은 수심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만경지인데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연 사이사이를 스피너베이트라든지 웜이라든지 밑걸림을 다소 피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베스트들을 신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봄 베스트들은 뭐 본능적으로 셀로우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패턴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죠 베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그냥 즐겁게 만나는 게 우리가 기다려온 대박 봄철 시즌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저도 그동안 묵혀있던 그런 낚시에 대한 갈증을 오늘 이곳 만경지에서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치고 가라앉혀주고 천천히 스피너베이트는 1년 내내 사용되는 루어지만 지금과 같은 초봄 시즌 수직 구조물 형태의 장애물 지대에서 빠른 탐색을 할 때 큰 효과를 보여준다 één 개 Family 신 PD가 놀래 힘 좋다 와enf 로드가 이렇게 휘어지죠 연을 막 휘감고 어 자자자 오 어디 연뿌리에 안 돼 많이 감았어 뽀뽀였어 상당히 얕은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힘으로 제압을 해서 배스를 뛰어서 랜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여유있게 천천히 해서 많이 휘감기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녀석은 또 시커멓고 도실도실하네요 채색 보십시오 오 빵빵하네 자 하세요 자 만경지 됐습니다 후아 으 오 으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